네 경이로운 소문 들어왔습니다. MTNW 이형빈 전문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소문 확인하기 전에 오늘 AS 세 종목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랩지노믹스입니다. 어제도 AS 전해주셨죠. 눌림목에 진입 가능하다라고 말씀 주셨고 이제 보유자들의 영역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기회를 안 주네요. 오늘도 또 한 번 급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42% 수익률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추가적인 전략 세워주신다면요? 네 우선 랩지노믹스는 어제 AS를 해드렸는데 눌림목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한번 공략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는데 오늘 눌림목이 나오지 못하고 또 보유자 영역에서 상승이 나오는 이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지금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클리아랩 인수 이 관리나 모멘텀이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 클리아랩을 인수를 했을 때 지금 미국 진출에 대한 이런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차트 보면서 기술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시게 되면 지금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 보시게 되면 앞서 8천원대 후반대 이 매물대에서 오늘 다시금 윗꼬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윗꼬리는 지금 8천원대 후반대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천원대 후반에 이 매물대를 소화를 한다면 많은 부분까지 지금 많은 때 직전 고점까지 상승을 할 수 있는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를 만원까지 높여서 한번 들고 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생길 자리 아니라고 말씀을 주셨네요. 보유하고 계시다면 만원으로 목표가 재설정 들어가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 이틀 전에 받았었던 G2 파워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폴란드 순방 기대감으로 종목 주셨잖아요. 오늘 이 거래일 만에 18%가량의 수익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위원님. 오늘 장중에 10% 넘게 급등하면서 14,000원 찍었다가 지금 거의 대부분 상승폭이 반납이 됐어요. 이런 흐름은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네, 우선 G2 파워 같은 경우는 오늘 장중에 11%대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다만 지금은 은봉 전환하는 이런 자리가 나오고 있는데 우선 제가 여러분들한테 G2 파워를 말씀을 드렸을 때 매수 타점은 바닥이었습니다. 그 바닥권에서 매수를 하셨다면 오늘 충분히 여러분들이 상승구간, 그러니까 11%대 부근에서 매도를 할 수 있는 이런 구간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선 지난주부터 폴란드 순방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섹터로 원전주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원전주가 전반적으로 다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이런 계획까지 지금 또 발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업사이드 구간을 노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수익 내신 분들은 수익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아직까지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일단은 12,500원 지지 여부를 확인하시면서 다시금 한번 오늘 고점 때까지 갈 수 있는 업사이드 구간에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 고점까지 다시금 목표가로 가져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G2 파워는 여전히 매력적이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만 12,500원 지켜지는지 그 여부 꼭 챙겨 보셔야 되겠습니다. 하나 더 볼게요. 어제 받았었던 미래 나노텍인데요. 하루 만에 4% 가까이 수익 보고 있습니다. 리튬 관련 주죠. 오늘 리튬 쪽이 정말 강합니다. 앞서 봤었던 AS 종목 원전 쪽도 오늘 강하고요. 미래 나노텍은 어떻게 추가적인 전략 잡아볼까요? 네, 우선 미래 나노텍 같은 경우는 리튬 관련해서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리튬 관련 주들이 강세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아직까지 좀 덜 오른 이런 관점에서 미래 나노텍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미래 나노텍 같은 경우는 포스코 케미칼에 양극재, 첨가 재료를 공급을 하는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지금 자리에서 손절가 이탈만 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강한 슈팅이 나와줬던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업사이드 구간을 가져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본격적인 상승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박스권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지금 저점을 잡고 다시 우상향에서 박스권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업사이드 구간을 노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목표가 말씀드렸던 직전 고점 부근 한 2만 8천원 부근까지는 목표가로 한번 가져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미래 나노텍 여전히 진입 가능하다는 사인 주셨습니다. 오늘 리튬 쪽 전반적으로 좋죠. 포스코 엠텍 금양 나라 같고요. 미래 나노텍 또 기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세 종목 AS전에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소문에 또 어떤 종목을 잡아볼까요? STO 관련해서 오늘 소문 가져오셨습니다. 내일 이제 여의도에서 국내 처음으로 글로벌 STO 포럼이 개최가 된다고 합니다. 토크노미 코리아라는 포럼인데요. 워낙 증권사들이 이제 미래 먹거리로 주목을 하고 있는 만큼 기대가 큰데 또 주가는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조정 나와주고 있고요. 지금이 기회라고 보세요, 의원님? 네, 우선 지금 올해 2월 금융위에서 토큰 증권 발행 및 그리고 유통체계 정비 방안이 발표된 이후로 좀 신선한 템으로서 급등세가 나와졌지만 STO 관련주들이 지금 3월 이후로 지금 후속 정책과 제도 마련이 진행이 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서 최근까지 4개월 가량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이 두 가지 부분들을 거치면서 지금 자리에서는 저점의 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주목을 해야 하고 그리고 7월부터 디지털 자산 특별히 특별히 해서 지금 STO 공청회를 또 개최함으로 해서 STO 정책 방향이 공개가 된다면 내년에 지금 34조 원 시장으로 성장이 기대가 되는 STO 관련주들의 상승을 좀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STO 관련주를 금밀 추천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종목명은 FSN이라는 종목입니다. FSN 같은 경우는 지금 디지털 마케팅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로서 증권형 토큰의 디지털화 방식으로 수용한 이런 법적 효력을 좀 부여함에 있어서 모멘텀을 가지는 종목으로 증권형 토큰 관련주들의 수혜를 받는 종목이고 또한 지금 최근에는 지금 스레드 가입자가 1억 명, 1억 명에 육박을 하는 데 있어서 스레드 관련 모멘텀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FSN이기 때문에 오늘 추천을 드립니다. 우선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이틀 연속 좀 강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눌림목을 좀 공략할 수 있는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지금 3,595원 이하에서 매수하실 추천드리고 1차적으로 목표가는 4,2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2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1월에도 한 차례 FSN으로 수익 봤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 번 재진입해보자 라는 관점 오늘 종목 주셨고요. 목표가 4,200원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위원님 관심 섹터 보겠습니다. 오늘도 원전이네요. 위원님 지난주 금요일에 G2파워 주셔서 지금 수익 나고 있고요. 또 어떤 종목 가져오셨어요? 네, 우선 지금 지난주부터 강조를 드렸던 이번 윤 대통령의 폴란드 순방의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섹터로 원전을 좀 강조를 드렸는데 지금 오늘 강한 시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폴란드 순방에 대한 모멘텀과 함께 오늘은 또 윤 대통령의 전력소에 대응을 하기 위한 이런 신규 원전 건설 추진 계획이 또 밝히게 되면서 지금 폴란드 원전 셀즈 관련 모멘텀과 함께 신규 원전 건설 추진에 대한 이런 추가적인 모멘텀이 발생한 원전주의 순환매 상승을 좀 주목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관련주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종목명은 일진파워라는 종목입니다. 일진파워 같은 경우는 신재생에너지 기기와 우리 원자력 발전 기기를 제작을 하는 이런 회사로서 원전 건설 추진 모멘텀과 함께 최근에는 핵융합 발전 기술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 중인 회사로 알려지게 되면서 핵융합 관련한 이중 모멘텀, 이중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회사로 말씀을 드리고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오시게 되면 오늘 현재 지금 7%대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윗고리가 약간은 달리고 있지만 지금 역배열에서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단에 매물대를 소화하는 이런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현재 지금 14,700원 이하에서 매수하시기 추천드리고 1차적으로 목표가는 17,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3,5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원전 관련해서 시세 좀 강하게 나와주고 있는데요. 오늘 일진파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표가 17,000원으로 그리고 손절가는 13,500원 안내 드려보겠습니다. 어제 위원님께서 일정상의 문제 때문에 또 무방 못하셨는데 오늘 많은 분들이 대기하고 계실 것 같아요. 오늘 어떤 주제로 말씀 주실 거예요? 네, 최근에 또 무료방송 그리고 방송에서 또 말씀드렸던 랩지노믹스 그리고 G2파워 이런 종목들이 슈퍼스윙이 좀 나오는 종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다음 후속으로 또 한 번 슈퍼스윙이 가능한 이런 종목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의 슈퍼스윙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잠시 후 이어지는 무방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경이로운 소문 M10W 이형빈 전문의원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